이 만나봐 가지고 어머! 우와! 나만의 플로틴 기술이 있다면? 그 2분이 잘하셔서 넘길게요 근데 좀 알려줘 나도 조금 흘리고 다니겠죠 그만 흘려요 이미 흘리고 다니는데 진짜? 진짜 이런 거 이런 건가요? 이런 거? 이런 거 약간 흘리는 건가요? 천재 만재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자 플로틴의 기술이 있다면? 어... 플로틴은 사실 없고 네 그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